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피스텔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은 여러분 많이 알아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기존에 갖고 있는 게 2020년 8월 10일 이전이냐 이유냐에 따졌을 때 근데 그 이후에 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다른 거 살 때 취득세,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유예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1년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한번 양도세의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쯤 되면 또 연장할 거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 말에 맞게 또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과는 이제 끝났다 중과 안 돼요 이제 폐지가 된다거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야 됐고 그리고 이미 조정적이 해제가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정적이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중과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양도세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초보자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지금 그죠? 이게 세금 관련이 있는데 방송을 여러 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선수들 아닐까요? 그럼요 선수들이니까 다 이제 하고 이제 초보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향후 투자 방향성은 어떻게 보냐면 오피셀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피셀는 주택수로 포함이 되니까 저는 오피셀을 다 업무용으로 하고 있어요 업무용 근데 업무용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업무용은 주택세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양도세 상관없는 거예요 취득세 양도세 지금도 주택세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근데 업무용으로 하면 임대 잘 나가나요? 많이 묻는데 잘 나가요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그러면 그 업무용을 고려해서 입지를 고르세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해야죠 주어용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나는 업무용으로 세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는 그렇죠 그럼 업무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역세권이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신규 역세권이 플러스에서 더 늘어나는 지역들 그러니까 오피셀 제가 투자를 예를 들어서 어디냐면 가양동에 우린보보카운티라든가 가양이스타빌이라는 오피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왜 투자를 했냐면 여기가 구호선이 뚫리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구호선이 뚫리니까 여기 바로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그런 지역들 구호선이 뚫리기에 근데 그런 지역들 제가 오피셀을 8,400 주고 산 오피셀은 나중에 1억 2천씩 다 매도가 된 거예요 오피셀도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한 거고 월세도 500에 처음에 50만 원 받다가 나중에는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피셀 월세도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오피셀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사면 되는데 여의도에 있는 오피 투룸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어서 물론 나쁘진 않은데 또 오피셀 제가 샀던 데가 어디냐면 하남 미사 쪽에 그때 말씀 다 드렸던 거예요 그때 5호선이 미사일이 없었잖아요 미사일이 없었는데 휘스테이트라든가 로테캐슬이라든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공급이 많아서 그때 마이너스 P로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P 그게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투룸이 3억이었는데 마이너스 3천인 거예요 계약금 포기 물건 이런 거 잡으신 분들 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한 5, 6억 하더라 투룸 오피셀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3천만 원이 마이너스면 2억 7천에 산 건데 전세가 2억 5천에 들어왔었어요 이때 그럼 2천만 원 투자해서 2억 정도 번 거니까 10배 정도 수익을 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강남 오피셀은 저는 투자 안 해요 강남 오피셀 왜 투자 강남 오피셀 투자를 왜 안 하냐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저평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강남 오피셀은 장점이 이거잖아요 전세가 이렇게 목까지 찼기 때문에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 그죠? 요새 풀피 사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강남 오피셀은 일단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노후화가 좀 많이 됐다 대부분 보면 한 20년 굉장히 오래된 오피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신축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있고 옛날 오피셀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오피셀이 외곽이라도 임대수요 안 나가지 않아요 그 하나 미사 쪽에 있는 오피셀도요 금방 나가요 다 금방 나가고 오피셀 갖고 임대수요 안 나갔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셀도 잘 투자하면 되는데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워낙 업무 지역이니까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오피셀 투자는 기존의 역세권도 있지만 추가로 여기 더 생기는 지역 추가 역세권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보면 오히려 더 저평가된 지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선? 오선 연장도 있을 수 있고요 오선 연장도 되는 거고 추가로 더 그런 지역들 중에 가격이 많이 올린 지역이 아니라 많이 떨어져서 추춤추춤한 지역들 있잖아요 가격이 형성될 이때 사면은 가격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오피셀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피셀도 한 동짜리 오피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동짜리 강남에 오피셀 이런 거예요 다 한 동짜리 날씬한 오피셀 날씬한 한 동짜리 면적은 좁고 근데 저는 이거보다 약간 그 두 동 세 동짜리 이런 오피셀 대단지 오피셀 있어요 브랜드 오피셀 이런 게 저는 더 많이 오른다고 봐요 브랜드 오피셀 근데 강남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오피셀은 풀피 때문에 하는 건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전세 가격은 내리고 하면 또 내가 돈을 내줄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날의 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투자 안 합니다 강남 오피셀은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강남 오피셀 또 메인으로 투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거는 이제 다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쨌든 저는 그보다는 좀 더 외곽이지만 보통 호재가 좋아지거나 그 다음에 대단지 오피셀 그 다음에 브랜드 오피셀 중에서 좀 저평가된 많이 안 오른 지역들 그 다음에 그런 오피셀 중에서 또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오피셀 이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오피셀 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아파트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래 해봤으니까 오피셀 투자를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했고 지금 2022년도니까 거의 14년 했기 때문에 오피셀 투자는 뭐 잘 알고 있죠 월세도 잘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피셀 투자를 하는 거 있다 근데 이제 오피셀이 특히 원룸 오피셀이 거의 안 올랐어요 지금 원룸 오피셀 같은 경우에 투르홈 쓰리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원룸 오피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고 또 금리도 좀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오피셀 월세 받는 거에 대출 이자로 많이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 다시 오피셀도 월세 받는 거로 괜찮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피셀은 매매 차익보다는 월세 수입이에요 월세 수입 그래서 저도 오피셀에서 월세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쁘지 않아요 요즘 같은 불경계는 더더군다나 이런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오피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된다 매매 차익만 노리는 건 투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매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월세 받고 현금 흐름을 노리겠다 하면 저는 오피셀 오케이 나쁘지 않고 실제로 오피셀 중에서 또 오른 오피셀도 있고 제가 샀던 오피셀에는 다 올랐었어요 다 올랐었고 심지어 안산에 있는 오피셀도 올랐고 또 위례 신도시는 오피셀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투자한 오피셀도 월세를 잘 받고 있고 추후에 또 오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윤나TV님 오피셀 분양은 어떤가요? 2020년? 2021년 분양 하나씩 받아놓는 게 걱정이네요 오피셀의 브랜드 오피이긴 한데 그만큼 월세 물건이 동시에 나올 테니 걱정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피셀은 잘 맞춰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오피셀이면 그래도 수요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제가 하나 미사 쪽에 오피셀 많이 할 때도 여기가 엄청나게 망원천이 이렇게 있으면 오피셀 여기 되게 많았거든요 미사시티 이편안세상,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효성 어마어마했어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 미사역 있는 데 있었고 퀸즈파크라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들어와요 근데 물론 이제 가격은 초창기니까 엄청 쌌어요 뭐 500에 뭐 40, 45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500에 한 70 정도 들어와요 월세가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다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5%밖에 못 올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오피셀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오피셀을 주택임대사업자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취득세가 4.6%가 이게 이제 감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이게 없어졌고 이제 이게 10년 무조건 10년이거든요 10년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4년짜리가 있었어요 4년, 8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년짜리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취득세 감면 받았기 때문에 4년짜리 했는데 저희가 이제 했던 데가 다 4년짜리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다 끝나가는 거예요 끝나서 이제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냥 5% 이상 상한에 안 걸리기 때문에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